ㄴ은 ㄴ ㄴ 아 ㄴ ㄴ 룸 ㄴ ㄴ ㄴ 누구 начина요 또 ㄴ 누구 ㄴ ㄴ 야 내가 뭘 이슇게 생겼어 ㄴ ㄴ 내가 어제 교복소 가서 사주려고 했는데 언니들 가서 교복먹어 리모델링 들어서 문을 다닫네 오제 진짜 잘 썼어 오늘 정 교수가 신경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마음에 주세요. 진짜 이쁩니다. 인터넷 강의 로그인은 할 줄 알아요? 진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털은 그냥 연습으로 하고 연습합니까? 첫 털부터 합니까? 첫 털부터 할까? 콜? 그러면 메타 그거 할까요? 12개 10개 12개 10개요? 10개 잘 모르시네요. 10개 금방 오케이 하면요. 조만간 12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먼저 딱 해가 10개 아니 오늘 여국자님은 파3에서 원언되면 일단 버디 잠정 버디 잠정 버디 오늘 버디하면 4개하고 상관없이 점심 사야돼 버디하면 집안 안올리는건 자신있습니다. 안올리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여튼 10개 수업을 주고 정교수님은 누님하고 저하고 여국자님하고 오케이 한번 제대로 한번 저번에 이렇게 편집해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4개 있잖아요 업다운 업다운 하니까 하여튼 여국자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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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망 오늘 땅 그래서 오늘 그래 2급 있으면 아니 그럼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열 열 열 내가 제가 잘 쳐야되네 소원장님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오늘의 승패가 갈라 열 근데 난 난 여국자를 믿고 있는데 영국장님이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술을 드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오늘 원래 이게 무화지경에서 취해야지 무화지경에서 무화지경에서 힘을 빼서 그냥 술렁가든지 알면 여비가 났는데 힘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응 아 이거 뭐야 이게 뭐 리리스도 한번 넣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왜이래 오늘 왜이래 오늘 같은 팀으로 충분히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왜이래 진짜 그럼 이제 먹는데까지 간다 근데 뭐 거는 거야 점심 점심 싸다 싸 점심 정도 내가 사주지 뭐 그런소를 하지 말아 사준다는 얘기해 지금 니가 뭐 버디 할거야 난 버디 할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면 갈 때 차 받고 가요 하하하하 현정생 갈 때 내내 괴롭힐래 나 하하하하 이래놓고 내 때문에 지면 하하하하 좋습니다 처음엔 좋지 끝날 때쯤 되면 또 하하하하 버디에서 하면 다 발라버릴거야 하하하하 오 진짜 버디는 하는데 경기는 져 하하하하 다 발라버릴거야 하하하하 바쁘 하라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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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 그래도 이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뒷구atha! 누님! 뺑고에서 빼놓고 치입니다! 아 아 내 공 잘어왔네 요거 요거 어 이거잖아 야 드라이브가 오른쪽 안가고 여기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꺼잖아 아 뒤에 사람 모습이 좋네 빨리 갔다 와 내 뒤로 가서 아 됐다 차 차 불러줄게 불러줄게 자 자기 탓을 잘 살리십시오 아 저 안 올라갔고 누님은 또 왜 거기서 계세요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이 정기수 몇 원이고 어 본 여국장님 본 저 두 원 눈이 많고 자 열심히 해보십시오 마크해라 어 어 어 어 아 아 여국장님 폰 자 누님 연습 누님 양파 첫 털에 벌써 5살 접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파찬스 아 인정이 안되네 전교수 더블 아 더블 저는 보기 했고 트리플 더블 양파 1,2,3,4,1,2,3,4 아 그러네 1,2,3,4 오늘 승산이 있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누님 양파 한거 방송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왜이렇게 못 접어요? 이걸 풀고 접어야지 어? 두십시오 실제로 해갖고 접어야지 두... 걷지지마요 예예예 여기좀 지금 아니 목생도사가 될런지 하하하하하하 괜찮아요 전반전 우리 열타가 금방 되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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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자... 버트로 하시면 되겠네 와... 여기... 2분 마지막 티라서 뒤에 팀이 없었는데 너무 좋네 와... 오바 하하하하 안녕히 계십시오 자... 저 엣지에 있네요 아... 이거 참네 아... 저... 어프로치 하셔야 되겠는데요 할거한데 불고기 있어가지고 예... 아니... 어프로치 하실거면 뺏어 하시고 퍼트로 치실거면 아니... 근데... 거기보단 좀 더 내야 돼 잔디 그냥 코칭할라구요 예예 아이고 뭐 다들 이게 0점 조준이 전혀 안 되시네 화이팅 화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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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아니... 근처 갔어 조금 뭐질해 맞죠? 아... 오케이 정도는 안 돼 우와... 진짜... 멋졌어요 좀빼 좀 더 더 빼 앞으로 좀더 결국은 양파야 와 굿굿굿 저거 뭐하는 짓이지 자 하쇼 아니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돼 그렇게 보면 지나가버려 진짜 잘 하신거에요 이걸 또 또 포기하겠네 아 까비 국장님 더블 맞지요 더블 어떻게 넣으셔야 더블인가요 두 분 다 저는 이거 넣으면 보기인데요 아 예 넣으십시오 더블 누님 아 누님 보기 니만 믿는다 파 있습니다 와 제 제하는거 찍어주지도 않고 진짜 너무 왼쪽 부시는 거 아니에요 자 괜찮아 괜찮아 어구 샷 오 저번 날 더블 하셨네요 예 분발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더블 보기 더블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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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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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지 항상 네 공을 옮겨주시기 말지 내가 한번 먼저 타요 와 공을 아름답네 몇 메터가 150메터네 우측 핀 우측이잖아요 아 좌측이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똑같네 똑같아요 여국장님 화이팅 바이브 온 우린 둘다 펑크 들어왔네요 니꺼라고 니꺼가 어 니꺼네 내꺼면 어디갔어 제가 잘했어요 잘 쳤는데 자 누님 여국장님 하십니다 자 아까비 와 생짜배기로 공을 이어 먹었네 아 조금 아까비 방향만 받았으면 오케인데 오 들어갔다 다 들어갔어 이제 오빠가 넣으면 돼 우리 집안에 다 들어갔어 고이 구하러 계신 저 고이 구하러 계신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차비 내려봐라 제공이 엣지에 있네 쓰리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파 아 아 어림없죠 더블 아이가 트리플이가 양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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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그러면 저 저번 노래 제가 보기 더블 너나 트리플 누님은 더블 예 많이 나가겠죠 좀 높아가지고 누님 전환주 저 나무 맞고 기적적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였어 기가 막히게 잡혔어요 와 좋다 남의 집 나이스 아 쓰리온 저도 쓰리온 했네 아구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하하하 어떻게 쓰리온을 쟤보다 더 못했냐 하하 아 예국장도 이거 쓰리온 아닌가요 포온 포온 포온이세요 난 쓰리온이에요 아 아 아 왜 짜증나 포온 투 버터 더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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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공 치셨어요 누구 어디에 아니 여기 노란색 공 있는데 아 그래 니꺼 어디 있는데 아 니꺼 위에 있네 야 하하 사이좋게 가시네 저건 또 어디갔어요 왼쪽 방이 아닌데 왼쪽이에요 조금 멀리 갔나 아 나 나 또 빠졌나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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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저쪽이 쪽 있네 오 야 이제 드라이브 업이 안납니다 업이 안나면 내가 성산이 있어 성산 있어요 도로 도로 맞았는데 가나다 치고 가 비키라 일단 역잠 치고 도로 아이고 이 폰을 이렇게 독도 폰 내놨네 아이고야 하 하 와 요거 저만 좀 이렇게 네 요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뒤로 가셔 조금 뒤로 가셔 아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우우 샷 지난 올해 고생 좀 하셨죠 저요? 네 저녁이 한번만 그거 있지 잘 내려갔어 응응 아니 저번 올해 고생 좀 하신다고 하 하 저는 일로 보내가지고 정교수 색이 깊게 옵게 어 중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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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 노래서 둘다 양파하는 바람에 세타를 잃었네요 아 이거 원계획은 이게 아닌데 희세차나 샀는데 인터넷에서 이뻐요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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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가지고 너무 정게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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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님 혜자도 하나 부탁해요. 굿샷! 나이스 오비! 아, 고운 그늘지까지 가셨대요? 아, 많이 못 갔네! 오케이! 니 뭔데? 떠버리네? 오, 내가 너의 똑같네? 깊은 한숨! 깊은 한숨! 아, 땅 쳤다! 이거야 넣겠지, 그렇지? 넣어봐! 아, 진짜! 아이고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오오오오! 오케이! 여기가 녹화되고 있어. 굿, 오케이! 파파이브! 나, 트리플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